2024년 1회차부터 추가되는 40번째 칵테일 불바디에입니다. 잔은 올드패션드 글라스, 기법은 스터기법, 재료는 버버뉴스키, 그리고 캄파리 스윗베르묻이 들어갑니다. 가니시는 오렌지 트위스트필입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에 얼음을 6개 정도 채웁니다. 믹싱 글라스에 얼음을 8개 정도 넣습니다. 버버뉴스키 1온스 간파리 1온스 스윗베르묻 1온스 8번에서 10번 정도 스터 오렌지를 반으로 먼저 잘라주시고요. 두께는 1cm 정도 슬라이스를 자른 다음에 과육과 껍질 사이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필을 만든 다음에 한쪽 끝은 집게로 잡고 돌돌 말아서 필을 해준 다음에 1-2초 정도 잡고 있다가 넣어줍니다. 원래는 두 손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가끔 가다가 감독가님들이 한쪽은 집게로 잡으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레몬 트위스트필이나 오렌지 트위스트필 하실 때 한쪽은 집게로 잡고 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바디 앱 완성 이렇게 해서 불바디 앱 완성 이렇게 해서 불바디 앱 완성 돌돌 말아서 필을 해준 다음에 1-2초 정도 잡고 있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불바디 앱 완성 이렇게 해서 불바디 앱 완성